자, 그 다음 3번 문제 봅니다. 지름 100mm 원에 내접하는 정사각형 단면을 가진 강봉이 10kN의 인장력을 받고 있다. 단면에 작용하는 인장응력은 약 몇 메가파스칼인가 그랬어요. 인장응력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자, 그런데 원에 100mm 원에 내접하는, 지름이 100mm 원에 내접하는 정사각형 단면이라고 그랬어요. 정사각형 단면, 한 변의 길이를 A로 보면 정사각형 단면에, 이 단면에 지금 하중이 걸리는 거죠. 인장력이 걸립니다. 10kN의 인장력이 걸리고요. 지름이 지금 100mm가 되는 것이죠. 그럼 100mm는, 지름 D는 루트 2A로 볼 수가 있습니다. A의 제곱, A의 제곱 루트가 대각선의 길이, 원의 지름이 되니까 A 거리는 루트 2분의 100mm로 해가지고 A를 먼저 계산해 줘야죠. A를 계산해서 응력, 시그마는 A분의 P로 들어갑니다. A분의 P로 들어가서 면적은 A의 제곱이죠. A의 제곱, A의 제곱분의, A의 제곱이니까 105가 루트 2 제곱, 분의 하중은 10 곱하기 10의 3승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은 메가파스칼로 표현이 되죠. 메가파스칼로, 뉴턴퍼 밀리미터 제곱, 이렇게 해서 표현이 됩니다. 자, 이렇게 계산기 눌러 보면은 2메가파스칼이 나옵니다. 2메가파스칼, 답은 2번으로 봅니다. 3번의 답은 2번입니다. 다음 문제, 4번을 봅니다. 도심축에 대한 단면 2차 모멘트가 가장 크도록 직사각형 단면 B 곱하기 H를 만들 때 단면 2차 모멘트를 직사각형 폭에 관한 식으로 옳게 나타낸 것은 직사각형 단면의 지름, D인 원에 내접한다 그랬습니다. 이와 같은 원에 B 곱하기 H의 단면을 끊어내려고 해요. 구형 단면을, 폭을 B, 높이를 H에 이렇게 해서 끊어내려고 합니다. 끊어내려고 해요. 하는데 단면 2차 모멘트, 단면 2차 모멘트에 관한 식으로 옳게 나타나는 것은 그랬어요. 지름이 D가 되겠죠. 지름이 D가 됩니다. 그래서 D의 제곱은 B의 제곱 플러스 H 제곱으로 표현이 되고 단면 2차 모멘트, IGX를 I로 표현하겠습니다. 12분의 BH 3승이 되는 거죠. 12분의 BH 3승으로 표현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12분의 B의 H 3승은요. D의 제곱 마이너스 B의 제곱 곱하기 H죠. H의 3승은 H의 제곱 곱하기 H로 놓을 수 있습니다. 해서 루트, 즉 D 제곱 마이너스 B 제곱의 루트니까 2분의 1승, 이렇게 해서 표현이 되니까 이게 2분의 3승으로 놓을 수 있네요. 2분의 3승, 2분의 3승. 2분의 B 곱하기 D 제곱 마이너스 B의 2분의 3승. H가, H가 D 제곱 마이너스 B 제곱의 2분의 1승입니다. 그거의 3승이니까 2분의 3승. 이렇게 해서 표현할 수 있죠. 단면 2차 모멘트가 가장 크게 되도록 하기 위해서 I 맥시맘, I 맥시맘은 단면 2차 모멘트의 채득 값을 구하려면 B나 H로 1차 미분에서 제로로 놓고 만족하는 즉 D, B분의, 편미분 기어로 쓰겠습니다. 라운드 B분의 라운드 I 이꼴 제로 이걸 만족을 하든가 아니면 라운드 H분의 라운드 I 이꼴 제로 이 둘 중에 하나를 만족하는 식을 만들어서 정리를 좀 볼 수가 있는데 우리는 이걸 적용시키자고요. 라운드 B분의 라운드 I 이꼴 제로 라고 해서 적용시켜봅니다. 이 문제가 처음 나온 문제는 아닙니다. 기존에도 몇 년 전에도 나왔던 문제로 봐야지 되겠고요. 지금 2번 문제도 그렇고 2번 문제도 그렇고 4번 문제도 그렇고 이 문제들은 기존에 나왔던 기출문제에 해당이 됩니다. 자, 이걸 이제 라운드 B분의 라운드 I 이꼴 제로 이걸 먼저 정리를 좀 해줘야지 돼요. 그래서 I는 이렇게 놓고 이렇게 놓고 1차 B로 1차 미분을 하자는 거죠. 그럼 곱의 미분 형태로 놓고요. 앞에 거 한 번 미분, 라운드 B분의 라운드 I 이거를 정리를 합니다. 앞에 거 한 번 미분, 12분의 1 12분의 1에 D의 제곱 마이너스, 마이너스 B의 제곱에 2분의 3승 2분의 3승 플러스, 플러스 곱의 미분이니까 앞에 거 한 번 놓고 12분의 B, 12분의 B 놓고 놓고 가로 미분합니다. 2분의 3승에, 2분의 3승에 D의 제곱, 마이너스 B의 제곱에 마이너스 1이니까 2분의 1승, 이거 마이너스 B제곱 미분합니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마이너스 B제곱 미분하니까 마이너스 2B가 되겠죠. 2B, 2B가 됩니다. 곱하기 이꼴 제로 이렇게 식이 세워집니다. 양쪽에서 분모의 12는 없애자고요. 분모의 12는 이렇게 없애고 넘겨 보겠습니다. 그러면 D제곱 마이너스 B제곱에 2분의 3승 2분의 3승은 2분의, 넘어가니까 플러스가 됩니다. 2분의 2가 없어지네요. 2가 이렇게 없어지네요. 없어지고 3 3B제곱 3B제곱 곱하기 D의 제곱 마이너스 B제곱에 2분의 1승 2분의 1승 이렇게 해서 2분의 1 2분의 1승이 없어집니다. 2분의 1승이 없어지죠? 없어져. 그러면 이제 D의 제곱 마이너스 B의 제곱은 3B의 제곱만 남고요. D의 제곱은 4배의 B제곱이 남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D제곱이 4배의 B제곱이에요. 4배의 B제곱 자, 문제 보기를 보니까 지금 단면 2차 모멘트 단면 2차 모멘트를 지금 I로 해서 표현을 해놨어요. I로 I로 표현을 해놨으니까 12분의 BH3승에서 H3승 H3승 요거를 이제 그 없애야 되는 거죠. 즉 H의 제곱이 D제곱 마이너스 B제곱으로 표현이 되니까요. 이렇게 D제곱이 4배의 B제곱입니다. 3배의 B제곱이네요. 3배의 B제곱 이렇게 되고 H는 루트 3B가 됩니다. 루트 3B가 되니까 단면 2차 모멘트는 12분의 BH3승에서 12분의 B 곱하기 H제곱 3 B의 제곱 곱하기 H 루트 3B로 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4분의 루트 3 B의 4승으로 해서 정리가 됩니다. 4분의 루트 3 B의 4승 4분의 루트 3 B의 4승 이렇게 해서 답은 1번으로 보면 되겠죠. 4분의 루트 3 B의 4승으로 해서 떨어지게 됩니다. 문제 4번 이었습니다. 문제 4번 이었습니다.